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중재활센터 건강증진부 수중운동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 개별 서비스 지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중운동은 장애인과 1대1 또는 그룹 형태의 대면 서비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중운동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강진부 수중운동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수중운동팀의 역할은 물의 특성과 다양한 수중운동 기법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재활, 건강 유지를 통하여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속의 보통의 삶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장애인들의 2차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확진자는 매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한 다른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는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 2, 3개월 내에 신종프로처럼 짧은 시간에 종식될 거라 생각했지만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심각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번 변하는 상황에 따른 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고 그 의식에 맞는 실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 사례를 지금부터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장애인 당사자 및 실천가를 위한 수중운동 동영상 제작을 최초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을 분류하고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별 맞춤 운동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건강관리 1단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건강관리 1단계 이후 이용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2단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실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보는 수중운동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상화가 되었을 때 수중운동 동영상을 통하여 장애인분들이 가까운 지역사회 수영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수중 스트레칭, 다양한 기구를 이용한 수중운동 등 총 7편을 제작,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수중운동 동영상을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가이드북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이후 코로나 기간 동안 운동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화상담을 통한 이용자 장애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집안에서의 운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장애인분들이 그동안 수중운동으로 유지되었던 근육의 감소와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화상담시 건강 심각 단계 이용자를 선별하여 방문을 통한 건강상담과 후원품 전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화상담을 통한 이용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비대면 서비스에서 대면 서비스의 전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서비스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건강관리 1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상황에서 1대1 대면 집중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측점 및 상담, 지상운동 서비스, 수중운동 서비스, 운동 후 이용자 상담 및 만족도 욕구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1단계는 최초 이용자 방문 시 건강상담, 영양상담, 우울증 검사, 일상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증진부에서 새로 도입한 건강측정 시스템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 기초 체력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기본 체력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상담 및 측정이 끝나게 되면 지상운동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 운동으로는 편마비 환자 스트레칭, 감각자극법을 매뉴얼로 제작, 동영상과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중운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법을 지도자가 직접 1대1로 맞춤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 병황하여 중증장애인 대상자분들은 왓스실에서 1대1 수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관리 1단계 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가정에서의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일지 작성을 권유하고 건강관리 시스템 앱을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건강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 1단계 서비스는 장애인 1인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7월, 8월 기간 동안 약 80명의 장애인분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1단계를 이용하였습니다. 건강관리 1단계 실시 후 이용자의 욕구를 확인 전화상담 결과 많은 장애인분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수중운동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중운동 획수를 증가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2단계 1대1 수중운동 서비스를 준비하고 현재 실행 중입니다. 저희 수중운동팀은 계속적인 장애인의 욕구를 경청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확인하며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지만 특히 수중이란 공간은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 집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천한 작은 사례들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코로나19 상황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진기팀 김명순 팀장의 사례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